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복궁 타령을 배워보겠습니다. 경복궁 타령은 자진무리 정단이에요. 자진무리 정단으로 되어 있고 경복궁 타령은 1395년도에 태조가 창건을 했어요. 창건을 했는데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임진왜란 때 굴에 다 탔어요. 대원군이 다시 1865년부터 1872년까지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좋은 나무는 경복궁 짓는데 다 들어갔다 이런 게 있는데 이때에 우리나라 목재, 석재, 이런 건축재가 다 여기 경복궁 짓는 대로 조달이 됐대요. 그래서 크게 곤란을 겪었던 그런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대원군을 비방하며 경복궁 재건을 하는 데 너무 힘들고 해서 이게 풍장한 노래예요. 경복궁 재건을 풍장한 그런 노래예요. 여기 1절에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개명산천이 밝아온다 이랬어요. 파루가 뭐냐면 종을 치는 그거예요. 여기 옛날에 새벽 몇 시 되면 새벽을 울리는 종을 쳤어요. 그게 파루. 조선왕조 때는 큰 도시에서 새벽 4시에 큰 종을 33번을 쳐서 10시쯤에 성문을 열고 통행금지를 풀던 그런 신호예요. 파루.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개명산천이 밝아온다. 개명산천은 닭이 울어서 밝아온다. 밝아올 무렵을 말하는 거예요. 울축사월 2절까지 할게요. 오늘 울축사월 갑자일의 경복궁을 이룩일세. 울축사월은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하기 시작한 해 1865년도부터 1872년도까지 재건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865년도 그 해를 울축사월이라고 해요. 이 때를 제가 일단 먼저 두 장을 불러 볼게요. 에헤,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개명산천이 밝아온다. 에헥 Pierth! 예이야! 얼얼얼거리고 강하로다 에헥! 1.2.4월 각자이래 영복궁을 이룡일세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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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얼렀렐렐버리고 방아로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한 소절 한 장단씩 끊어서 할게요 에에에에이 우선 여기 시작 예 네 예 예 앞에 붙는 후렴으 예 예 다시 한번 시작 예 남문을 열고 끝까지 시작 남문을 열고 파루를 지니 남문을 열고 파루를 지니 개명산천이 개명산천이 빨가온다 남문을 열고 파루를 지니 여기까지 시작 남문을 열고 파루를 지니 개명산천이 발가온다 개명산천이 발가온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자진머리 장단 네 장단 친 거예요. 남문을 열고까지 한 장단 파루를 지니까지 한 장단 개명산천이 한 장단 발가온다 한 장단 이래가지고 네 장단 나왔어요. 다시 연결해서 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남문을 열고 파루를 지니 개명산천이 발가온다 시작 남문을 열고 파루를 지니 개명산천이 개명산천이 발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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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ky 남문을 열고 파루를 지니 개명산천이 밝아온다 clear 시작 남문을 열고 파루를 지니 개명산천이 밝아온다 시작 이것까지 시작 엘럴럴 거리고 방아로다 엘럴럴 거리고 방아로다 엘럴럴 거리고 방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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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방아로다 시작 방아로다 엘럴럴 거리고 방아로다 시작 엘럴럴 거리고 방아로다 그렇죠 남문을 열고 하루를 지니 대명 산천이 밝아온다 엘럴럴 거리고 방아로다 시작 남문을 열고 하루를 지니 대명 산천이 밝아온다 엘럴럴 거리고 방아로다 네 그 다음에 2절 들어가야 돼요 얼축사월 각자 이래 시작 얼축사월 각자 이래 얼축사월 각자 이래 시작 얼축사월 각자 이래 경복궁을 이루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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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얼축사월 각자 이래 경복궁을 이루길 세 시작 얼축사월 각자 이래 경복궁을 이루길 세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에헤 얼축사월 각자 이래 경복궁을 이루길 세 시작 에헤 얼축사월 각자 이래 경복궁을 이루길 세 2, 2, 3 에헤에헤에헤에헤에야 얼렀렬거리고 방아로다 시작 에헤에헤에헤에헤에야 얼렀렬거리고 방아로다 그렇죠 그러면 참사부터 거기까지 이렇게 제가 혼자 한번 해볼게요 에헤 남문을 열고 가루를 지니 대명사 한천이 밝아온다 에헤 에헤 에이야 얼렐렬거리고 강하로다 에헤 을축사월 각자이래 경복궁을 이루길세 에헤 에헤 에이야 얼렐렬거리고 강하로다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에헤 시작 에헤 남문을 열고 가루를 지니 개명사한천이 갈아온다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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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렐렬거리고 왈축사월 각자이래 경복궁을 이루길세 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야 얼렀렀거리고 하루다 에헤에 여기까지 2절 다음 노래를 부를때는 에헤에 이거 앞에 그게 매기는 소절 앞에 붙는 후렴이기 때문에 다음 노래를 부를때만 에헤에에에 그리고 도표 이렇게 하는거고 다음 노래를 안 부를땐 에헤 이거를 안해요 그냥 후렴으로 이루 방아로다 이렇게 끝나는거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2절까지 경복궁 타령 켜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2 1 3 5 5 6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